오늘 네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기업 관속은 지난 3년 동안 매달 18일입니다. 매달 18일 날 배당금을 6%에서 8%씩 지급을 해왔습니다. 매달 18일입니다. 첫 번째 연도에는 6%로 지급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작년이죠. 재작년에는 아니까 작년입니다. 작년에는 8%의 배당이 지급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서 6%로 지금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월 배당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배당을 했고요. 개인출자금 대비 연 6%씩 지불이 됐고 작년 한해는 연 8%씩 배당이 됐었습니다. 자 이렇게 배당이 되었던 32회차 지금 지불이 되고 있고요. 올 연말이면 3년이 온군 딱 지납니다.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그 전에는 KS코인이었죠.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난 10년 동안 무료 채굴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보상으로 나눠드렸던 이 KS코인이 디지파이넥스 지금 업비트보다 순위가 세계 거래 순위가 높습니다.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했는데요. 업비트보다 거래 순위가 높다. 코인마켓캡은 파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은 그건 믿을 게 못됩니다. 그래서 코인개코가 더 정확하다. 그래서 코인개코보다 3개 순위인가가 지금 앞서 있고요. 디지파이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이 지금 현재 13,000원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더 이상은 10달러를 때려주고도 못 넘어간다. 올 연말까지는 못 넘어갑니다. 그 이 뜻이 이유가 있다. 조금 아까 동영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.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K다이아몬드 KS월드코인이 매일 3주에서 90주까지 지금 무료 스테이킹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. KS월드코인 K다이아몬드 KS월드코인 8%에서 20% 스테이킹 연차적인 시행 프로젝트. 자 오늘 네 번째 소식입니다. 아래는 국민기업 관성 KS코인을 바라보는 우리 회원님들의 미래가치가 왜 주당 1억원인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프로젝트 기획물이다. 업비트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가 4.5%입니다. 국민기업 관성 KS코인 지금은 이제 K다이아몬드 코인이죠. 스테이킹 이율이 8%에서 20%를 목표가로 잡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공지를 하는 겁니다. K다이아몬드 코인은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죠. 계속 영업이익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늘어날수록 순차적으로 매년 스테이킹 이율을 높인다. 그래서 8%서부터 스타트가 이미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. 첫 번째 스테이킹 이율 최초 스타트를 8%로 잡은 이유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미 6%에서 8%를 3년 동안 배당금으로 지불한 흔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. 이걸 기본으로 해서 스타트를 8%로 잡았다. 자 테라 루나 사건으로 대한민국 이상이 땅 바닥으로 쳤습니다. 자 스테이킹은 전부 다 사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죠. 그렇지만 국민기업 관성은 이렇게 사기로 오인받을 수 있는 빌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3년 동안 6% 8%의 배당금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 기업이다. 자 두 번째 K다이아코인은 이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내의 코인 자본시장법이 완전하게 법자화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 법의 조촉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배당금 8%로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. 앞으로 모든 코인은 증권화가 된다. 자 앞서 제가 누차 매일 말씀드리죠. 영업이익금 그리고 무료 채굴로 해서 생태계를 확장시키지 않은 모든 코인은 백서만 만들어놓고 마구 찍어댔던 화폐는 99% 상장폐지가 될 것이다. 백서를 기본으로 영업이익이 뒤따르지 않는 코인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.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. 자 K다이아몬드로 지작되는 프로젝트입니다. K다이아몬드 스테이킹 자 이 투자 실패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지를 합니다. 자 K다이아몬드 코인 스테이킹 투자 약관입니다. 월 이율 보장 원금 보장을 우리는 절대 권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. K다이아몬드 스테이킹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스테이킹 이율도 지불 받지 못할 수도 있고 K다이아몬드 코인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100% 원금 손실이 올 수 있다. 단 스테이킹 프로젝트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면 스테이킹 이율 또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8%, 10%, 15%, 20%씩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. 참여자는 K다이아몬드 코인을 매입해서 자유롭게 스테이킹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. 조건 없이 국민기약관성 K다이아몬드 스테이킹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립니다. 2023년도 1월 1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. 아직 법제화가 완벽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행일은 2023년도 1월 1일서부터 잡아놨습니다. 스테이킹 이율은 8%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. K다이아몬드, KS 월드코인의 생태계가 급속히 확장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에 따라서 2024년도의 스테이킹 이율은 10%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. 영업이익 즉 증가와 생태계의 확장 속도에 따라서 매년 스테이킹 이율이 증가되며 최대 20%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합니다. 다만 K다이아몬드, KS 월드코인의 생태계와 코인 영업이익이 적자로 누적이 되면 K다이아몬드, KS 월드코인의 가치 하락과 스테이킹 이율 또한 지급이 취수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. 자 이 국민기약 관성에서 오늘 시작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의 목적은 테라 루나 사태로 전세계에서 실추된 대한민국의 명예를 되살리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되살리는 최대의 극이벤트로 명성을 알리는 목표를 시작하게 된다. 자 특금법과 코인시장법, 자산법이 완료되지 않아서 배당금이나 사회환원금 명목으로도 대체해서 지불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. 자 어느 누군가는 땅바닥에 곤도박질 친 대한민국의 떨어진 위상과 국격을 회복시켜야 된다. 테라 루나 곤도형이가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곤도박질 치게 만들었다. 패대기 쳤다. 이 실추된 위상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국민기약 관성이 해내기를 기원한다. 권투하시고 건승해라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K다이아몬드 연말 종가가 이미 미리 올라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주당 12,5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. 곧 14,000원 그러니까 1,400원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14,000원, 1,400원으로 돌파하게 되면 13,000원을 곧 돌파하게 된다. 자 오늘 스테이킹 이 프로젝트 법제화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해가 이제 내년 초쯤 될 것 같아요.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자 국민기약 관성에서 어마어마한 사고 사건이 터지게 될 것이다. 앞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기약 관성 영업이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앞서 다 보여드렸죠. 영업이익금 50만원 5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그리고 50만원 300만원 채굴기 구입합니다. 350만원 채굴기 구입합니다. 100만원 채굴기 구입합니다. 350만원 자 이렇게 해서 매일 영업이익금이 늘어나게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본금으로 왼쪽에 이 금융투자를 제가 하게 됩니다. 자 2220일 동안에 코스피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S&P 나스닥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 선물 투자를 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주식 투자를 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2221 이 6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왜 준비했는가 바로 5년 5년 후에 오늘을 기약을 하고 2016년도에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탄생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내 금융 지식에 대한 이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016년도서부터 자그마치 6년 동안 이 프로젝트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만들었다. 6년이면 옛날로 따지면 군대 생활이 두 번이다. 내가 이 주도면별하게 이 수익률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훗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알트코인으로 쪽박을 차는 자 그리고 주식으로 쪽박을 차는 자 나를 믿고 따라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왼쪽의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자그마치 6년 전서부터 2220일 동안에 이 자료를 만들었다. 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한테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스테이킹 국민적 관성의 스테이킹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왼쪽에 이 금융이익금이 K다이아몬드의 영업이익금으로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. 그렇게 해서 연동이 되게 되면 K다이아몬드의 코인의 가치가 하늘을 찌르게 된다. 라는 그 약속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K다이아몬드 코인의 새로운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 10달러를 돌파를 못한다. 앞으로는 돌파 못합니다. 올 연말까지는 못합니다. 그리고 내년 2023년도서부터는 이제 우리 국민적 관성의 회원님이 미리 예언을 해드렸죠. 앞서 뭐라고 예언을 해드렸나요? 올 연말 국민기업 관성의 KS코인의 연말 종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 국민기업의 가치 이거 여러분들 꼭 공지창에 읽어보시고요.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국민기업 관성의 연말 종가 산타크리스마스 날 연말 종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우리 큰손이님이 가장 많이 질렀어요. 그래서 큰손이님 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손이님 포스트 왜 안나오나 왜 안나오나 아 미리 지나갔구나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손이님 12,240원 그리고 2차 크리스마스 2023년도 12월 24일날 K다이아몬드의 연말 종가는 24,000원을 예측한다. 이 예측대로 움직이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. 자 스테이킹도 받고 국민기업 관성은 특정금액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. 그리고 10달러를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. 제가 여기에다가 50만주를 매도 걸은 이유가 있습니다. 더 이상 못 올라간다. 그러니 상장할 때 상장할 때 나한테 물량 주워가는 놈들 해외 국민들이죠.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10달러 절대 못 올라간다. 내가 봐줄 수 있는 선은 10달러까지다. 그러니 나한테 물량을 뺏어 갔던 놈들 다 오바이트 해라 해서 프로젝트 그리고 신규 진입 외국인들 때려 죽어도 못 들어오도록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0.0000주로 물량을 다쳐놨습니다. 때려 죽어도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. 이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.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오십시오.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국민기업입니다.